안녕하십니까 김동령입니다. 저희 룸메이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인 사람 왔어? 빨리 변도 콘서트 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만나 온 세월이 있는데 작별은 자는 해야지 않겠나 친구 아저씨 부모님들 되게 속상해 하시겠죠? 제대로 잘 모으고 다 지나가니까 예전처럼 잠도 잘 자게 될 거야 근데 사실 가족은 나한테 있어서 너무 고마운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은 하지마 뭐 어느 가족들이나 다 그런 건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슬프다 너무 대화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미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안 울어 안 울어 나한테는 그냥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철도 없고 그냥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오래 솔직히 말해줄래 제발 너라면 다 믿는 거 알잖아 네 말대로 언젠가 지금 다 찾지마 나 같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게 될까 형도 나를 되게 이해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걸 내가 점점 커가면서 그런 걸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남은 시원 인생 인생